자, 왜 인바운드 마케팅일까요? 인바운드 마케팅이란 무엇일까요? 인바운드 마케팅은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습니다. 단언컨대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강사로서 그냥 강의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한 기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실제로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소개해 드리고요. 제 경험담을 살려서 이번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인바운드 마케팅이 효과가 있는 그 이유는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신인류의 시대라고 합니다. 가시적으로 변화하는 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많은 면에 있어서 사람들은 변했고 또 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 세일즈 분야에 있어서도요. 고객들은 많이 변했습니다. 고객들은 변했는데 마케팅이나 세일즈의 방법론이 그대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의 변화에 따라서 고객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도 기업을 운영하는 우리도 변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점원이 나에게 말을 거는 것이 싫다. 국내 사례입니다. 이닉스프리의 사례입니다. 이닉스프리에 가면요. 바구니가 두 개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바구니. 혼자 볼게요. 주황색 바구니. 도움이 필요해요. 라는 바구니가 두 개가 있습니다. 초록색 바구니를 들면 점원이 나에게 말을 걸지 마세요. 라는 것을 암시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나 혼자서 결정하고 싶어해요. 점원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정보는 점원한테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이미 정보는 인터넷으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구글을 통해서, 네이버를 통해서 정보를 이미 얻었습니다. 설령 내가 미리 그 정보를 얻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장 내에서 핸드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원과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원과 얘기하면 점원이 나를 또 설득하려 들 거예요. 이것도 사세요. 저것도 사세요. 그런 게 그냥 싫은 거예요. 아닌데요. 저는 점원과 이렇게 친숙하게 얘기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정보도 듣고 싶고, 또 어떤 게 많이 팔리는지, 그런 어떤 소소한 얘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황색 바구니를 들면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가 방법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고객에게 그 방법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100%, 거의 100% 이렇게 점원이 붙어서 이런저런 가이드도 해주고, 또 설득도 하는 것이 일종의 상식이었지만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아마 혼자 보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을 거예요. 고객은 비대면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온라인 환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의 사이렌 오더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줄 서는 것도 싫지만, 어쩌면 점원 앞에서 톨 사이즈, 쇼 사이즈, 차가운 거, 뜨거운 거, 두유, 우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좀 구차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줄도 안 서고, 점원들과 길게 얘기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가시면요. 심지어 커피숍 가도 키오스크 주문이 일상화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아마도 점점 더 많은 매장들이 이런 키오스크를 도입할 것 같습니다. 혹은 사이렌 오더처럼 모바일로 주문하는 것들이 일상화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세계에서도 고객들은 즉흥적이고 쉬운 연락을 원합니다. 카카오톡 채널이 대표적인 사례죠?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뭔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즉석에서 카카오톡 버튼을 눌러서 그 기업과 소통하고 싶어합니다. 과거에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하지만 전화 거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고객 입장에서 그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다? 조금 구차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메일 쓴다는 것은 뭔가 막연해요. 답신이 올지 안 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아무래도 모바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PC상에서도 물론 가능합니다만 PC상에서 좀 더 용이한 툴은 바로 채널톡이죠. 이 채널톡을 홈페이지에 달아 놓으면 아주 간략한 방법으로 채널톡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좀 더 고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죠.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프렌들리하게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바로 채널톡이죠. 고객은 PC 환경에서도 바로 연락하고 싶어합니다. 고객은 바로바로 물어보고 싶어해요. 쉽게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전화번호와 이메일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즉흥적으로 고객과 연결될 수 있는 회사가 아마도 매출도 잘 날 겁니다. 제가 우연히 고속도로에서 지금 여러분들 그림에 보이시는 원적에선 히터를 발견했는데요. 옛날에는 이 히터에 이런 스티커나 명함이 놓여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가봤더니 이런 스티커와 명함이 놓여져 있더라고요. 고속도로에는 익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중에 우리의 고객이 있을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것을 깨달은 이 기업의 영업대표 혹은 대표이사님께서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상했을 겁니다. 고객은 샤이아입니다. 고객은 샤이예요. 고객에게 전화를 하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욕심일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이메일 주소를 건네면서 언제든지 이메일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욕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은 샤이아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쓴다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한 콜포비아를 어떻게든 없애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이 뭐냐면요. 제가 카페에서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에 왜 유명한 커피숍 가면 잡지들이 가끔 있잖아요. 거기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기구독 신청 문의 해놓고서 전화번호를 달아놨어요.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기구독을 신청하고 싶지만 정기구독을 위해서 과연 전화를 거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나라면 카카오톡 아이디를 적어놨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혹은 QR코드를 달아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거기 정기구독 신청 사이트로 넘어가게끔 만들어놨다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죠? 또 고객은 수준 높은 지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객은 인터넷을 통해서 수준 높은 지식을 얻었을 뿐더러 그 기업의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더더더더 전문적인, 구체적인 수준 높은 지식을 원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카탈로그와 제품 자료는 물론이고 가격 자료, 제품의 자세한 스펙, 기술 백서,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죠.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는 혹시 그런 자료들이 충분히 있나요?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격 또한 중요합니다. 예전에는요. 가격을 숨겨놨어요. 그래서 뭔가 영업을 통해서 상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가격을 살짝 오픈하는 전략을 취했었죠. 그 전략도 현재도 물론 유효한 분야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고객들이 충분히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가격조차도 얻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격, 굿 베러 베스트 가격, 섭스크립션 가격 전략, 프리미엄 가격 전략, 여러가지 가격 전략을 통해서 특히 사스 기업이나 서비스 기업들은요. 가격을 차등화해서 인바운드로 유입된 고객들이 쉽게 제품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고객은요. 떠먹여줘야 됩니다. 고객은 샤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아주 친절하게 그렇지만 그 친절함이 과잉친절로 이어지면서 고객에게 부담을 주면 안되고요. 살짝살짝 뭔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부르면 달려가는 그러한 고객 대응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요. 서울에 있는 모 식당에서 밥을 맛있게 먹은 다음에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나가는 문에 이런 팻말이 적혀있는 거예요. 자, 저희 식당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으면 전화나 문자메시지 남겨주세요. 하고서 아마 사장님의 핸드폰 번호겠죠? 저는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이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뭔가 느꼈던 점 중에 뭔가 애매모호한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항의하기에는 너무 좀 내가 옹색해지는 그런 애매한 그레이 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고객들 대부분은 넘어갑니다. 불만 고객의 63%는 침묵한다는 거죠. 불만 고객의 6%만이 직접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으로 뭔가 고객의 통로를 제공해 주면 고객은 문자 메시지로 항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죠. 그래서 문자를 남길 수 있어요. 사장님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요. 수저통에 보니까 수저통에 조금 약간 먼지가 많이 끼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낸다면 어떨까요? 막상 사장님 수저통이 너무 더러워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옹색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문자로 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식당은 청결함도 유지할 수 있고 고객의 불만도 접수하기 때문에 일석이조. 그래서 단문자를 보낼 수 있겠죠.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네요. 다음에 오시면 깨끗한 수저통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라고 보낸다면 고객들은 어떨까요? 너무 기분이 좋겠고요. 매출로도 또 이어질 수 있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비대면 온라인 접점, 인바운드 마케팅이란 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유입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객들의 변화하는 모습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고객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또 대부분의 인바운드 마케팅 리드가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면에서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개선할 점이 많다는 거죠. 자, 실습입니다. 여러분, 빈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고객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들의 병목 지점은 어디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온라인 채널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고객에게 편안한 선택권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있다면 고객은 말도 없이 여러분들을 떠날 겁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인바운드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점 샤이 커스터머, 샤이 고객들을 우리 채널로 최대한 많이 유입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병목 지점을 없애는 것이 급선문입니다. 자, 한 가지도 좋고 두 가지도 좋습니다. 고객이 여러분들한테 가고 싶을 때 무엇이 병목 지점일까요? 그 병목 지점 없애야 됩니다. 한 가지 이상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